12월 18일에 일본 주국 후 야마고치 현에서 지진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 9월 16일에도 주국 후 야마고치 현에서 지진운이 발생을 하였으며 3시간 후에 이시가와현에서 진도우약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보름달이고 동지 22일도 며칠 안 남았고 12월 14일부터 시작한 태양폭발 태양플레어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미국 지진학자들에게서 나오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12월 18일 후지산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18일 오전 9.17분 야마 나시언 동부 후지국구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지산 지진은 보름 전인 2021년 12월 3일에도 있었습니다. 12월 3일에 야마 나시언 동부 후지국구 후지산 근처에 5개의 호수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4.1과 3.6 그리고 4.9에 3번의 지진이 연속하여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12월 19일 시즈오카현 중부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나흘 전인 12월 15일에도 시즈오카현동부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시즈오카현의 지진은 일본인들에게 항상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시즈오카현은 후지산이 있는 일본의 정중앙지역으로 해마다 시즈오카현의 대지진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4개의 지각덩어리 즉 유라시아 필리핀 태평양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화산과 지진이 많은 것은 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즈오카현의 연속 지진은 10월 11일 이후 두 달 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10월 7일 규모 6.1의 도쿄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한 지 나흘 만에 10월 11일 시즈오카현 중부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도쿄 수도지카 지진 전후로 시즈오카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12일 일본 호카이도 북쪽 러시아 코리렐도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이틀 뒤인 9월 14일 일본 시즈오카현 시즈오카 남쪽 309km 해역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코리렐도와 캄차카반도는 일본과 지척에 위치한 보레고리 지역입니다. 전세계 지진의 90%와 규모가 큰 지진의 81%는 부레고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리렐도는 일본 수도권 지진과 연동하여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에 코리렐도 지진 발생 상황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12월 14일부터 서서히 강해지던 태양플레어가 16일이 되면서 더욱 강력해졌으며 19일 일요일에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플레어는 지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두 달 전 10월 말에 태양폭발에 의한 태양플레어 발사 이후 일본 내륙에서 발생하는 내륙 강진 발생이 증가했으며 2017년 9월에도 2021년 10월에 태양폭발과 같이 태양폭발이 있었고 2017년 9월 8일에 아키타윤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고 대한민국 포항에도 11월 15일에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태양폭발과 함께 최근 이탈리아의 화산들이 폭발하고 있으며 일본의 화산들이 산채 팽창을 하고 있으며 사스마 이오지마 화산은 폭발 분할을 하여서 용기가 1000m까지 치솟았습니다. 12월 말까지는 대지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